30년 넘게 그대로인 헌법을 새롭게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에 이어 대선 공약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들어 다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직후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하자며 구체적으로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권력 구조처럼 이견이 첨예한 사안은 두고, 합의된 부분부터 차례로 바꾸는 방식으로 속도를 내자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붙은 개헌 논의를 가장 반기는 건 세종시입니다. 지난 2004년 위헌 논란을 깔끔히 해결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바짝 다가설 기회입니다. 행정수도는 세종이라고 헌법에 명시하거나,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두 가지 방식인데,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국회 세종의사당에, 청와대 집무실 등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한 개헌 공약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돼 30년 넘게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등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는 낡은 헌법을 한 줄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약으로 국민 판단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개헌을 촉구하며 지난해 전국적 규모로 탄생한 시민연대가 이미 국민 개헌안까지 만든 상황. 이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앞다퉈 내건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개헌 논의에 제대로 불을 붙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